또 일하네 어우 걸려가지고 좀 제가 보면 좀 기괴하겠는데? 나 좀 봐줘 아아! 이게 죽어? 개 피었나보다 발 밑에 하나 방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? 상자 뒤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아 깜짝이야! 이 자식 그냥 감으로 쏘다니 이 정도면 샷건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야? 어이씨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나 진짜 확실히 배그 재밌게 내기지 잘 만들었어 앳살 쓰고 싶다 오늘 앳살 한번도 안쓰지 않았어? 말하는데 말하는데 오랜만에 사이가의 앳살로 가볼까? 재밌겠다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먹고 링스 나와라! 나는 링스가 미라메즈 밖에 안 나가지고 미라메즈는 꼭 링스를 먹고 싶어 항상 보급은 많이 먹으니까 이 황금 미라메즈는 이 황금 미라메즈 보면은 보급목으로 온 애들도 다 달아나지 않을까? 이 황금 미라메즈는 하시엔데 짱의 상징이거든 오토바이 소리가 났는데 방금 아 먹힌 것 같아 이런 오토바이 빠진 소리 들리지 않았어? 거기냐? 아 이걸 어떻게 잤지? 역시 사이가는 안 져 사이가 라운드 너무 방어구 많이 깨졌겠다 이거 너무 너무 많이 쐈어 정말 안 깨졌네? 도대체 어딜 맞은 거지? 저거 자전거야? 잼토바이야? 엄청 빠르다 어디갔지? 세워나? 총도 안 들고 있네? 어 뭐야 꼬리는 나무 아 뭐야 나무에 맞추려고 했는데 이 황금은 저렇게 사는게 맞냐? 지엠토바이 아까 차 소리 또 일하네 어 걸려가지고 만세 하아 다가가 예에에에이 와 이거 그냥 무조건 무조건 보고 걸린다 좀 제가보면 좀 기괴하겠는데? 나 이렇게 쫓으면 좀 무섭겠다 친구야 나 봤어? 나 봐 나 좀 봐줘 친구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어때 나 이제 봤어 어 안 맞는데? 어 내 손 보이겠다 아 일수면 손가락 보이겠는데 일수면 손가락 보이겠는데 일수면 서셨습니다 여기 있냐 와 이렇게 진짜 못 본다 어 내 발 뒷바퀴 이리 와 딱 떼 일쌀 한 방 싸움 하자 잘 안 잔뚝이니까 사이 가로 정리하자 아니 아 내가 좀 못한다 근접을 좀 못하네 확실히 다른 맵보다 미라마가 조금 더 말랑한 느낌이 난다 다른 맵은 좀 빡빡하던데 미라마 할 때마다 애들이 좀 약간 말랑말랑해 보인다 우와우 먹어도 되는 거 맞냐 리스세요 아이 깜짝이야 와 그리 삼죽이네 앞바퀴 하나쯤이야 와 이거 까지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아까 왔을 때 못봤던 차가 있네 밖으로 무리인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잡았어 무조건 잡지 깝인 하나, 둘 빗기는 거 봤지 내가 써서 튄건 아니야? 내가 써서 튄거 아니야 이제 AR을 써서 튄거야 이거 쏘는 사람들이 있네 이게 빠져? 이건 진짜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빠져? 이런데 해수소가 있었네 오게? 아 진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사랑 내 뒤에도 사랑을 믿는다 예상되지 왼메 아 무서워 해야 되는데 차 훔치자 반대쪽 위를 먹으면 편할 거 같긴 한데 아래보다는 여기 인이야? 헐 썩이 개줍네 거기 있으면 죽어 죽었네 이미 어쩐지 거기 있으면 죽거든 어 1대1인데 앞에 재랑나라 1대1이야 헐 옆으로 쟤 제자리가 더 좋은데 마지막에 아까 내가 쏟은 애살 아니야? 저 뾰족한데 이거 봐 저거 헐 저거 저거 이거 봐 수류탄 오래라? 쟤도 연막 저렇게 까는거 보니까 미래가 없다 이겼다 여러분 일단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던질거 괜히 말해 챙겼다 이렇게 끝에 어포먼 점이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좀 데리고 놀고 다가서 쑤일거 그랬나 코코가 있네 코코랑 잠깐 놀까? 으쌰 으쌰 귀여우세요 무슨 약 하는거야? 나 노리는거 같은데 코코랑 기억 안았어 코코랑 부르니까 나 누르고 싶어? 파이팅 코끼도 맞다 주변 Aussie 해 echelon 엉덩이가 다 타는 사람 다 타는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